네 무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. 강림했어. 영어신 강림했어. 왼쪽부터 밟아주시겠습니까? 아이엠의 발굴의 실력으로 더 많은 팬분들을 합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가운데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밟아주시겠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우리 또 가야죠. 우리 아이엠만은. 또 호크 아이엠이니까 약간 팬들의 마음을 정중앙으로 꽂겠다. 이런 마음. 그렇지. 그렇지. 사랑의 총은 몬베베의 심장 저격. 그렇죠. 갑니다. 그렇지. 이거지.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호크 아이엠입니다. 여러분. 몬베베들. 다들 심쿵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아이엠씨 잠깐 기다려주시고요. 멤버 전화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